오이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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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분홍색이나 파란색 살짝 입히면 또 고기 오는데 아 근데 흰색으로만 해야지 예뻐가지고요 비닐이 없으면 어디 들고 갈 때 어떻게 들고 하지? 이거 넣을 비닐 있나요? 비닐이 없는데 비닐은 없어요? 자 이거요 어떻게 가져가지 이게 눌리면 바로 눌리죠 아 9시, 9시에 비닐다고 그랬는데 얘는 괜찮을텐데 이거예요 이거예요